네 오늘 이거 테스트기는 한데 테스트긴 한데 한번 그냥 좀 테스트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야지 자 팩을 이걸로 바꿀게요 그치 이거지 당연히 이거고 네 역시 스팀은 갓김이 많아 자 풀스크린을 하는 소닉3 앤 너클즈에요 제가 이거지 이 터뱅트링 가도 집에서 할 게 생각보다 없어가지고 그냥 스팀에서 질러봤어요 이게 원투스리는 하나당 5500원 밖에 안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질러봤어 그 나는 뭐 스피드로 할 건 아니라서 한번 여기서 그냥 점수를 진짜 퍼펙트하게 한번 모아보려고 짜자자자잔 짜자자잔 원래 이렇게 다 먹어줘야 되는 게 재밌지 한 다음에 점수만 먹었네 아잇 잠깐 그 콘솔 세팅을 에뮬레이터를 한 한 그래도 좀 약간 좀 한 이거 정도는 이 정도면 괜찮나 잠깐만요 콘솔 세팅 이 에뮬레이터 에뮬레이터 그냥 없는 걸로 할게요 이건 자 그래 이 도트그래픽 이거지 아 이게 링이 50개가 있어야지 저게 되거든요 이거지 하나 심심하니까 한번 때려주고 링이 50개가 안 돼가지고 어 역시 어 되네 20개인가 이건 지금 손가락 좀 절여가지고 아자 아 이거 50개 넘었을 때 이거 먹으면 그 컨티뉴 하나 늘어나는데 그냥 나갈까 배려도 없는데 배려도 없는데 배려도 없는데 나가고 하나 둘 알았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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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길기는 한데 제일 쉬워요 근데 솔직히 그래픽 퀄리티 너무 떨어진다 이걸 나니까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근데 나는 이제 막 스피드런을 할게 아니니까 스피드런을 할게 아니니까 다 그냥 수편하게 하고 있는건데 짜잔 따로따로따로따 참 이 링쪼가리 먹는 이 재미가 근데 이걸 되게 몰입하면 눈 아프다 진짜 모바 정답 이 멍쪼가리 이제 세게 몰입하면 눈 아파요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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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거기를 퍼펙트를 못해가지고 일단 하나 더 더 가야되나 근데 지금 내가 그거에요 지금 손가락이 쭉 왼손이 손가락이 좀 안좋아요 그래가지고 안와 잠깐만요 지금 그래픽이 에뮬레이터 세팅을 그래도 이거 세팅 정도는 해줘야죠 이거 정도는 세팅해주고 이거 룸 세팅을 제가 해상도를 좀만 낮출게요 내가 눈이 너무 피곤해 너무 풀이어가지고 그래픽 수준 확 내려온거 봐라 내가 1080에서 720으로 내렸는데 진짜 퀄이 여기까지 떨어질 수가 있네 역시 모니터가 푸진거라 그냥 여기 밑에 있으면 되죠 한 다음에 그치 별이별 거 다 나오네 저건 없어도 돼요 첫번째꺼는 이건 그냥 먹고 가자 심심한데 어차피 이거 들어갈거라서 어차피 뭐 나는 그래픽 코어를 좀 좋게 맞춘건데 이러네 잠깐만 이따가 그래픽 설정 좀 하나만 다시 해야되겠다 아니 이게 스팀으로 왔는데 스팀으로 와가지고 스팀으로 왔는데 그래픽 퀄이 좋아지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이거 반응속도하고 그렇게 좋은 키는 아닌데 어 잠깐만요 어 그래픽 코어를 조금 한 번 이거 없는 걸로 한 번 해보자 어 차라리 이게 좀 더 그 선명하다 너무 부드러운 것도 안 좋은 것 같아 지금 내가 손가락이 조금 왼손 요기 요 끝에가 지금 감각이 조금 살짝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컨트롤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여기 위로 올라가는 게 좋아요 좋아요 이거 하나 먹고 가자 또 도박이야 별로 먹지도 못할 거면서 지금 밀어버렸다 내가 아주 별로 먹지도 못할 거면서 저게 바가 개수만큼 그 2의 n제곱이거든요 너클즈는 널클즈 3개가 25개 테일이 20개 너클즈가 20개 아니 너클즈가 25개 소닉이 30개인데 이제 거기서 잭팟이 하나가 붙으면 그 두 배가 되고 살짝 이게 뜨리네 약간 보관함에 새로운 아이패비 하나 있대요 뭐지 이거 좀 까다로운 스테이지죠 이거 좀 까다로운 스테이지죠 이제 여기인데 여기서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거 먹고 가자 이거 다 먹는 게 재밌거든 다 먹어 아주 좋아요 됐어 됐어 끝 테스트 테스트만 한다고 해놓고선 지금 정주행하고 있지 지금 정주행하고 있지 어 어 뻐근해 겁나 뻐근해 지금 오케이 좋아 됐어요 내가 하나 먹고 가자 오 이거 좋아요 옛날에는 나 이 스테이지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그 림 보너스를 건너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좋아해 자 고수전을 위해서 이거를 먹고 하는데 어 이것도 좋아요 고수.. 고수는 이거를 먹거든 여기서 여기서 에이 이거 먹고 그다음에 하수 좋아요 3백개 넘었네 자 텔 좀 맞으라 그래 어차피 나는 스피드를 할게 아니라서 어깨 네데때라 그래 보스는 8배면 끝나고 으흠 폰 척 척 척 몇 점까지 먹을 수 있나? 그냥 한 번 보겠어 빵! 좀 먹고 가자 여기서 여기서 한 단에 보통 여기서 됐어요 얘도 좀 먹자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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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잉 짜잔 짜잔 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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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동안 숨 쉴 수 있으니까 도전까지 달성했대요 스팀에서 링 500개 끌어모았다고 이거 없어도 되긴 하는데 라이프 라이프 이거 맞고 260층 팟팟 에이, 저건 못먹어 라이프 다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태일은 미안하지만 가라. 태일 죽었어. 가자. 여기 있죠? 이거 잡았고. 아마 얘는 좀 짧을 거예요. 이거 다 먹고 난 다음에. 하나. 여기인가? 맞네. 하나는 빠꾸.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아우 졸려. 갑자기 피곤하다. 첫 번째 손이 좀 미끄러져가지고. 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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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난 버그 안쓸거에요? 솔직히 이거 스팀에서는 버그가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모르겠어 버그 쓸지도 모르고 자 일단은 찍고 올라갈게요 넉클즈는 저거 점프하나 안 먹히더라 다 먹고 가야지 다 먹고 가야지 에이 이게 왜 그러냐면 20개를 넘어야지 보너스로 갈 수 있어요 그치? 오우야 에이 에이 오케 50개 잭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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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100개다 근데 사실은 소닉 1개에 잭팟 2개 있는게 더 잘 먹혀요 그런 120개에요 왜냐면 소닉이 하나는 30개잖아 근데 잭팟 1개가 2배? 즉 잭팟 2개면 4배에요 그래서 소닉 1개에 잭팟 2개가 제일 링 개수가 제일 많아요 알아두세요 알아두세요 왜냐면 내가 그 링 많이 모으는걸 한번 해봤었기 때문에 계속 알아요 그리고 이리로 가면 저기에 있죠 그 보너스 보너스가 있죠 아이템들을 다 알고있어 미치게 그리고 사실 여기는 쫙 올라가고 올라가요 생각보다 약간 키가 좀 느린 키감이 좀 느린 것 같긴 한데 이리로 올라가면 이게 있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는요 이게 팁이 있어요 한 방향을 정하고 한 바퀴를 돌면 좀 쉬워요 공식이 있어 하나 둘 셋 넷 그냥 오른쪽으로 쭉 돌게요 이 오른쪽으로 계속 돌면 약간 지금 이게 키감이 좀 느린 것 같은데 이게 64개죠 64개 먹으면 이제 돌아오게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자 왼쪽으로만 두면 돼요 자 왼쪽으로만 두면 돼요 방향을 정해놓고 방향을 정해놓고 방향을 정해놓고 쉽죠 88에 64개 먹으면 16개 중 16개 중 16개 중 64개 중 아 졸려 자 내려가고 올라갈 수 있어 아 못올라가도 괜찮아요 올라갈 수 있거든 나는 얘도 이거 잡으면 올라간다 오케이 올라갈 수 있어 소닉은 올라갈 수 있어 너클즘은 못올라가 이거 너클즘은 못올라가 이거 너클즘은 못올라 너클즘은 못올라 너클즘은 못올라 2의 세제곱이죠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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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아아 20개 4백 갈 수 있나? 안돼! 어우 살았다 저거 로보트 링 3개 나오면 링 100개 깎여요 10개? 아 아까 중계했어 진짜 그 뭐냐 페르난데스는 정규 시즌 199안타 됐는데 뭐냐 200번째 안타를 그 포스트 씬에서 홈런을 채우더라구요 뭐 어쨌든 오예 100개 아 안돼 방어 100개 깎여요 아까 100개 먹었는데 100개 깎였어 4백 채웠다 가자 에라잇 여러분 이 400개가 한 번에 날아가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일단은 기다려요 에이라잇 다 필요없어 어차피 이번 스테이지에서 슈퍼스는 못가거든 아 못올라가네 아 못올라가네 아 못올라가네 타고 아 못올라가네 이리로 가면요 여기가 일곱번째지 이거 먹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다음에 아마 여기서 이거 아마 오케이 됐어 근데 4개를 안 먹었네 어딨지 어딘가 있거든요 찾아야 되는데 여긴 아니고 오케이 지금 이쪽 손가락 두개가 좀 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에메란드 하나 더 모아야 돼 첫번째 내가 손이 좀 미끄러져가지고 역시 간간히 이 프레임이 끊겨주는 맛이 있어야 약간 그 1990년대 데려가 가자 어차피 50개도 못 모으는데 참 오늘 이거는 아마 근데 쿨영상으로 아마 올리긴 할 거예요 에이 에에 40개 먹었죠 그거를 이거를 계산을 하면 사고 있어 어휴 갈뻔했지 그거면 이게 제일 신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99인데 한번 일부러 99라고 하고 가야지 어휴 갈뻔했지 자 100이거든 한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 하나 근데 못 탔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쉽죠 자 여기서 이제 스페셜 스테이지 하나만 더 하면 아 저거 베리어 먹을 수 있었는데 그냥 밑으로 갈게요 하나 이게 뭐하는 짓거리인가 타고 올라갈 수 있나 뭐가 없네요 헐 헐 뭐지 왜 깔려죽어 하나 씨 이걸로 가면 뭔가 불안한데 아까 저길로 갔다 죽었기 때문에 안 갈게요 아까 저길로 갔다 죽었기 때문에 안 갈게요 헐 아 네 괜히 저거를 타고 갈라고 그랬어 애 안와 내가 이런 따니깐요 여기는 빨리 가는 길이 아닌데 너클즈는 이 길을 못 가거든 아주 그냥 링 뺏기는 소리가 난무하죠? 일로 올라가 이걸 먹자 안전빵으로 아 아 아 무사히 아니 빨리 못가고 있는데 오 들어갈 수 있네요 아까 여기를 내가 저 방향으로 갔을 때 잘 안 먹혀가지고 이번엔 여기부터 갈게요 이게 더 안전할 것 같아 아 근데 졸려 큰일 났다 됐어 7개 다 모았다 이제부터 한동안 좀 빨리 깰 거예요 어 더 저려 어 오늘은 이것만 하고 자야지 자 슈퍼소닉 아 졸려 메롱 개사기지 근데 이제 깔려 죽는거 조심해야지 이거는 여기 조심해야돼 여기 조심해야돼 여기까지 갔다오면 이게 있지 이걸로 가야지 뚫을 수 있어요 어이C 야 이거 먹으면 안되는데 그래 좀 스피드를 줄여놔야 돼 어이C 야 니 왜 헬리콥터로 날라와 별로 도움 나대면서 야 니 왜 헬리콥터로 날라와 그냥 갈게요 어차피 거의 다 끝나서 아 하나 둘 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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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았죠 아이고 괜찮아요? 이게 있으니까 기다려 에? 뭐야? 어우 졸려 어 큰일 났다 졸리다 어 큰일 났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서 얘를 한 애를 때려줘야지 진행이 돼요 어? 오케이 오 위험했어요 hos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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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거보다는 개인적으로 나는 그 뭐냐 링 끌어들이는 전기가 더 좋아요. 약간 밴변태야. 짜잔. 에이, 저거 못 먹어. 아깝다. 저기서 바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괜찮아요? 이게 있으니까 지금은. 아깝다. 아깝다. 자. 자. 그 다음은요. 이제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가면 돼요. 그... 이따가 너무 빨리면 깔려 죽어요. 좋아. 좋아. 내가 제일 좋아해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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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apeut Bundabla. bienn correct Watch 그러니까 잘어arus. 자 이제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올라갈거에요 네 한번 해보자 괜찮아요 일하면 되거든 여기는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대는 여기서 때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뭐야 아 테일로 때릴 수 있어요 얘로 이렇게 테일날개 때리는거에요 원래 아우 손에 땀 묻어 한 다음에 아이고 한 다음에 아 아 잠깐만 저거 좀 탈게요 타는 방법은 다시 오케이 아 아 저거 아 아 오케이 그냥 타자 이걸로 올라가 시작 여긴 깔려죽지 않게 조심해야되요 오우 여기 절대 10분 대시 하지마시고 됐어 올라가 아 아 아 아 아 어 저건 보험요그 를 먹는건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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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느린데? 몰라 그냥 가. 여기 사실 일로 가면요. 일로 가면 이게 있거든. 됐어. 뜯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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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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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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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올라가. 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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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올라가.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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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되거든 야아 저기서 왜 오케이 잘 살았어 물리적인 높이를 무시하고 있어 자 이거 있으면 좋아요 좀 뻐근해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물이 올라오죠 괜찮아요 먹고 내려가면 되거든 깔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옆에 짜부대지 않게 조심하세요 여기에 막 까만 풍선 안 보인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어이씨 아 졸려 근데 자 이제 여기서 자 이제 여기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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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멈추자 이제는 물이 필요 없거든요 아 아 근데 졸려 아 큰일났다 와 아 저걸은 못먹었..떠요 가자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하면 돼요 고마워 옆 tombα 야 고마워 고마워 더 빠른 길로 왔어 위로 내려가면 되거든요 아.. 졸려 아 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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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자 올라가죠 너클즈가 이거 파워를 넣어주고 갔어요 하면 사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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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좀 빨리 자야 되겠다 너무 피곤하다 여기서 아이고 중간에 내가 점프를 한번 너무 빨리 했어요 그 했으면 그 여기서 이미 50개를 할 수 있었는데 아 아 졸려 여기는 어떤 베리어를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는 물속에 들어갈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물론 들어간다면 들어가겠지만 나는 물속에 안 들어갈 거기 때문에 나는 물속에 안 들어갈 수 있는 베리어가 있으면 좋은 건 쟤를 저렇게 때려다 볼 수 있어요 괜찮아? 이러면 돼 너클즈는 저 밑으로 가요 너클즈는 저 밑으로 가요 기다리고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이러면? 눌러봐 이러면 되거든 잠깐 끊어 내려가 타고 가 소닉은 무조건 타고 가야 돼요 됐어요 타고 타고 타? 네 하아 그냥 가자 전투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오오 이게 아닌데 오케이 좋아요 요 스테이지에서는 위로 가는게 유리해요 헬 저 위로 가야되는데 오케이 바로 올라오죠 찌장을 아... 저 위에 올라가고 너클즈로 저 위에 올라가면 저 위에 뭐가 또 있어 근데 지금은 다니까 또 여덟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고, 여덟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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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가끔 저 위로 올라갈 게 있어요 저 깔리면 죽어요 아무거나 먹고 가자 는 아니고요 난 아무거나 안 먹어요 아우... 비가 가려울 아...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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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피드 업! 여기까지 빨리 올라왔어 스피드 업! 스피드와 일정하세요 스피드 nin판을 pratique 스피드 업! 먹고 에이 안되네 오케이 304씩 304씩 에이 이거 딱 하면 물리적으로 딱 올라갈 수 있는데 헐 아까 얘 떨어진 거였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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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내려가 그냥 갈게요. 여기는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떼는대요 끝나죠? 에이... 물 안 나오네... 뭐 괜찮아요? 이렇게 타고... 이리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먹고... 먹어? 먹고... 먹고... 먹고 가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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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타고... 이거 타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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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TER 자 이제 먹고 가자 이 위로 올라오면 여기가 조금 쉬워요 그 물 밑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어 그대로 올라가고 간다 그리고 그냥 내려가도 돼 여기를 여기 이렇게 가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꼼수를 쓸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긴 이제 시간 많으니까 잠깐 딴짓 해도 돼요 자 최종 보스전 여기는요 어차피 뭐 빨리끈? 빨리끈해는 거면요 이러고 그냥 끝내세요 거기 소음이 힘이 좀 심하게 하는데 여기 여기 가져 약간 소음이 좀 심하긴 하는데 쉐에 드립니다 그녀는 이유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와서 이거 먹고 이제 여기서부터 링 다시 모아야 돼요 에메랄드는 기다리세요 시작 시작 이쪽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16개 이쪽 아닌데 16개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쪽이 돼 아닌가 오케이 다 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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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안 와 그냥 갈게요 한 적당히 한 요 밑으로 내려가면 있거든 여긴 아니고 여기서는 최대한 밑으로 가야지 보너스 스테이지가 많이 나와요 어차피 이번 스테이지는 에멜란드 빨리 모으는 게 관건이기 때문인거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거든 여기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요 오케이 성공 두 칸 점프 성공했어요 그래야지 퍼펙트 먹을 수 있거든 스테이지 스테이지 핫 커페 제일 쉬워요 저기가 어 겁나 뻥거네 어 겁나 뻥거네 참고로 여기는 히든팔이 있죠 땡 여기로 이리로 가서 엄마 뭐 하나 빼먹은 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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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4 이 길만 잊어먹지 않고 잘 기억하고 가면 되요 좀 어지럽지? 넘어가고 일로 가고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어우 눈이 피곤해 끝 와나 빼먹은 것 같은데, 스테이지를 스테이지를 솔직히 스팀 버전은 빙 뺏기면 약간 프레임이 떨어진다? 스테이지를 이게 60Hz 모니터라고 할까? 144Hz 모니터면 좀 괜찮으세요? 나갈게요 가자 일단 갈게요 그 다음에 다음 건 좀 이따가 먹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4개 있구요 이거 먹고 가자 나 심심했어 쟤 왜 저러는지 몰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요 형 저쪽으로 가는거 아니지? 저러 가는거 아니지? 맞나? 어 맞네 여기로 와도 다 된다 여기가 제일 짜증나는 데죠 한 다음에 잘 해야되요 여기 여기? 망했어 여기 다시 해야되겠다 여기가 제일 짜증나는데요 이따 다시 해야지 뭐 어쩌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는 밑으로 갔었으면 여기는 이제 위로 가는게 스페셜 스테이지가 더 많아요 그냥 갈게요 저거 안먹을게 저거 안먹을게 그냥 갈게요 여기서 점프를 살짝만 하세요 여기서 점프를 살짝만 하세요 세게 ental 점프 헐 헐 여기 점프를 3개 안될 점프 살살 안되나? 여유 안가니 짜증나야되데 기다리고 여기서 시간 되게 많이 잡아넣는다 그리고 살살 잡혀야 되는데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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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여기서 인풋 옵션을 인풋 옵션을 출연하는 인풋 옵션 룸 세팅 Vsync를 한번 꺼볼까? Vsync 한번 꺼볼까? 내가 사실 그거거든? 한 번 Vsync를 꺼볼까? Vsync 표이 후간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Vsync 표이 후간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Vsync server Vsy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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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거기가 잘 되네 여기를 몇 개를 까먹은 거야? 스페셜 스테이지를 헐 딴 데 좀 갔다 올게요 헐 헐 그냥 가자 아 나 아이씨... 저거 찔렸어 아이씨... 가자 그 다음에 여기서 풀점프 점프 잘해야 돼요 여기 밑에 떨어지면 즉사요 아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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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곤 올라가곤 너클즈는 이게 점프 범위가 낮아가지고 좀 기다려 다음은 타고 근데 브이싱크 끄니까 프레임은 확실히 좀 떨어지긴 한다 좋아요 저 위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브이싱크 끄니까 프레임은 확실히 떨어지는데 저 위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저 위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저게나마 못올라가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다음에 여기서 타고 가세요. 이거 타고 이거 타고 이거 타고 이거 밀면요. 이거 타고 가세요. 이거 타고 가세요. 이거 타고 가세요. 이거 타고 가세요. 일로 갈게요. 근데 확실히 스페셜 스테이지는 브이싱크를 꺼야 해. 와. 소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확실히 브이싱크 꺼야 해. 여기는 확실히 브이싱크 꺼야 해. 저게 탐방이 대구가 대구가 있는 거 같아요. 저게 탐험이 안 neur고 자 여기서 한 번 더 밀면 내려갈 수 있죠 자 여기 오래 걸리는데 144개거든요 그 144개를 다 먹어보겠어 저거 노란색 점피들 하지 마세요 더 복잡해져 벌써 50개 넘었지 여기 진짜 링파티야 링파티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우리가 한 대가 어디고 안 한 대가 어딘지를 잘 봐야 돼요 100개 넘었지 100개 넘었지 오케이 다 먹었어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살이요? 살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살이 많이 못 나가니까 많이 못 나가서 그것 때문에 아마 굳이 한다면 아마 붙어있는 것 같아요 요즘 몸무게 안재봤어요 요즘 몸무게 안재가지고 참고로 지금 이거는 옛날에 옛날 프로그램으로는 이게 윈도우즈 10에서는 안들어가는데 이건 지금 스팀에서 받은 거 돈 주고 산 거야 지내는 거야 뭐 지내는 거야 뭐 몸은 바쁜 그 몸은 바쁜데 몸은 바쁜데 이제 몸이 뭐 그렇게 건강하진 않고 근데 이제 몸도 마음도 외롭죠 막 이래 하는 뭐 일들을 뭐 이런 거 많고 뭔가 사람들을 만날 때가 가끔 있긴 있는데 근데 그게 만나는 게 만나는 건 아닌 거 같고 괜찮아요 아직 아직 하이퍼소닉 되는 것도 아니네 자 이제 이거 타고 이게 아닌데 못 올라가네 아 이래도 못 타는구나 됐다 이거는 뭐 쉬우니까 여기서 얘가 경직이 될 때 이렇게 피해주면 돼요 몸이 경직이 되거든 얘가 그 그 왔다 할 때가 있어 제대로 막 삐를 받아가지고 몸이 막 달아오르는데 가자 탁 탁 탁 가고요 타고 타고 에이씨 이름을 깔려 죽어버리네 좀 안전한 길로 갈게요 좀 안전한 길로 갈게요 저기로 안전한 길로 갈게요 여기가 안전해 여기가 안전해 여기서 길을 만나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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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타고 이게 안전하죠? 깔끔 기다렸다가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서 끝낼 수 있나? 좀 까다로운 데거든요 여기 여기 스핀 타하네 이 방향이죠?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띵 띵 띵 띵 이거 스핀 튀는 시간을 잘 봐야되요 그래서 불신크를 끄는거네요 아이고 뭐 위험했어요 이제 저쪽이고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너무 빨리했다 하 저 앞에가 끝인데 띵 띵 그냥 할게요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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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컨티뉴 하나 먹었으니까 나가자 아, 존다 조용히 하죠 뭐야? 기다리세요 조용히 하자 아, 나 하아 따라따따 따따따 하아 하아 자아 자, 올라가고 하다 하아 다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먹고 가자 보수는 이걸 먹지 됐어요 자 불싱크를 이거 끝나면 바로 불싱크 켤까? 너무 프레임이 떨어진다 아... 왜 키가 안 눌리지? 이게 반응 속도가 겁나 빨라야 되는데 어차피 한 번 더 가면 돼요 어차피 한 번 더 가면 돼요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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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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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빨리 여기서 하이퍼소닉이 돼야지 그 다음부터 진행이 쉬워지는데. 솔직히 난 별로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하이퍼소닉이 안 되면 퍼펙트 펜딩을 못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라이프 78. 라이프 78. 이게 더 빨라. 라이프 79. 라이프 79. 러블끈 레 engines 기다려야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불 켜고 기다리세요 여기는요 시나리오 전개상 제애들을 깰 수 밖에 없어요 으 으 아 이렇게 보너스 스테이지를 이렇게 한 번 가면요 되게 리셋이 돼 되게 리셋이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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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근데 여기는 괜찮아 아직은 괜찮은데 이 다음이 문제죠 여기가 제일 어렵구요 쟤네 안깔리게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거 깬 다음에 그 다음에 빨리 가면 저기 해도 되는데 다 올라왔죠? 다 플레이트 떨어지파로 했죠? 그냥 가자 엠은 어차피 여기서는요 너클즈는 일로 볼까요 자 틀어주면 돼요 간다음에 사실 하이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여기서 뛰면 저게 스페셜인데 저기 위에 스페셜인데 못가네요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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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하면 이 불로 가세요. 이게 제일 좋아. 근데 뭐...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을... 잘하는 사람들의 butor... 잘하는 사람들을... 잘하는 사람들을... 라이프 90을 그 다음에 여기서 기다리다가 아 반대지 따고 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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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먹고 갈게요 깔려 죽지 말고 올라가세요 러클즈는 요 옆으로 가는건데 얘는 올라가는거에요 개인적으로 이브금이 제일 뭔가 맘에 들어 아닌가? 이 스칼센티어리 복음이 제일 이쁘기는 해요 뭐래? 이 스칼센티어리 복음이 제일 이쁘죠 당분간은 여기서는 아 게임 50개 더 먹고 갈 수 있어 여기죠 그냥 막 깨져 가야 가자 속도 찌리고 갈게요 여기는 위험해가지고 자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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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 97이네 기다리고 타고 깔리지 않게 조심하여 하고 이렇게 내려가고 타고 자아 여기서 이제 보스전이죠 어 여기가 뭔가 보너스가 있다? 근데 보면 되게 신기하죠? 여기서 너무 극가속하지 마세요 잠깐 멈출 수 있어요 여기 자 됐구요 이거 먹고 하나 내려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타고 가는 거에요 근데 지금 그 파이어 그걸 밟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불을 밟아도 상관은 없다 쟤만 안질면 돼요 그 이 스테이지는 빨리 끝날 수가 없어요 그냥 쟤가 쏘는 지뢰를 쟤가 맞아야 돼 쟤가 맞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빨리 끝날 수가 없어요 아직 그렇게는 한참 남았어요 오오 맞을 뻔했지 자 이제 지뢰를 두개 남았다 자 이제 지뢰를 두개 남았다 자 이제 지뢰를 두개 남았다 오오오 여기서 죽기 싫어 여기서 죽기 싫어 오오오 자 이제 히든팔레이스 가는거죠 되게 평온하지 여기 여기 히든팔레이스는요 장애물만 있고 그 이제 뭔가 이제 적은 없어 원래 여기 히든팔레이스는 되게 조용한데에요 제가 랭스 마이루 코너스마이 있는데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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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케이 좋아요 헐 왜 파이어를 맡기지? 난 파이어 싫은데 핫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링링 많이 필요가 없는데 뭐 그렇다는 거네요 빨리 끝내자 아까 여기서 우리가 다 모은 거죠 땅 땅 라이프 베이킹 가만히 있어도 돼요 여기는 그러면 이제 쟤를 지지 지지고 떨구고 헐 두 시간이 넘어 버렸네 자 아 이거 내가 할 필요 없는데 자 이제 올라가요 소닉 소닉하고 테일 테일즈는요 길이 똑같아요 이제 너클즈는 엔딩이 다른데 너클즈는 나중에 내가 따로 할 거예요 너클즈는 여기에 스칼 생츄얼은 올라오자마자 그냥 보스 밖에 없어요 이거 딴 다음에 다 먹어 열 아 맞다 여기에 그거 있어요 이거 그냥 한번 해봤어 하나, 둘, 여덟개 때려야 돼요. 1차전 5, 6, 7, 8 5, 7, 8 타고 갈까? 심샷 왔네. 별로 소독도 없고 위로 올라가. ㅋㅋ 라이프 한 끝 2차전 아이씨 죽었어 여덟 빼 속도를 줄이고 가세요. 여기는 이제 장애물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이 스카이 생츄어리는 그 약간 존의 특성이 조금 이제 위로 올라가요 아이씨 Es 아이씨 그냥 올라와요 자 멋진거 하나 보여줄까요? 타고 올라가고 타고 올라가고 기다리고 타고 자 이제 많이 온다 왔죠?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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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taken 타고 여기보다요 더 빠른데가 있어요 여기 이 길이 더 빨라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먹고 가는거야 원래 이게 감전되는데 배리어가 있으면 괜찮아요 여기는 이제 잠깐 끊어 여기서는 링은 낭비하면 안돼요 다 먹고 가자 저 단추를 전부 다 그 빨간색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유가 열려 여기는 이거 탁 올라가야되고 여기는 사실 보너스 때문에 저장하려고 하는거에요 롤러코스터야 롤러코스터야 집중하는 Anytime 가야 가야 집중하게 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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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이 데스웨그조는 사실 근데 그 뭐냐 그 번개배리어가 짱이야 기다리구요 귀찮은데 사실 정석대로 보여주는거에요 귀찮은데 정석대로 보여주는거에요 귀찮은데 정석대로 보여주느라 원래 이렇게 가는거거든 이렇게 막 피하는건데 이렇게 막 피하는건데 이제 마지막이건데 한번 해 아 할만큼 못해보네 아 아이고야 아 아 여기가 빨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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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어려운 구간인데 조심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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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없죠 갑자기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여기는요 그 보스전이 길기 때문에 그 불필요한 링의 소모를 좀 줄여야 돼요 그래서 끊는 거예요 좀 필요없는 경우가 있거든 그 링 소모가 여기서 이거 타고 가는게 편해 아 그 요 존의 특성은 위아래가 이제 반대로 갈 때가 있어요 아 아 아 여기서는 이렇게 끌고 가야 되고 아 여긴 탕활개다 아 아 아 아 그 아 아 안 뺏기게 조심하세요 오오케이 나가 왜냐면 이제 여기가 보스가 두번이거든요 첫번째 보스 일단 올라가시고 이거는 실패한거구요 여기서 깨는 방법이 있어요 저렇게 때려야되요 그래서 이 가시를 맞춰야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하이퍼소닉이면 썩 좋은건 아니에요 그 속도를 반동해서 제가 빨리 움직이는거에요 그래가지고 마냥 좋은건 아니에요 끝 그 빨리 끝낸게 좋은거에요 그리고 아까 저기서 슈퍼테일이면 오히려 안좋다 자 일단은 심심하니까 정석대로 하나 보내줄게요 하나 이렇게 근데 이게 귀찮아 슈퍼테일이면 이게 더 쉽다 자 자 이제 여기서는요 여기서는요 그 여기서 죽으면 그 링 하나 링 리플되는거 없이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되거든요 그니까 그니까 조심하세요 자 이제 여기는 하이퍼소닉을 쓸 수 없어요 쟤랑 마지막 결전을 해야되 당연한 여기지만 여기 떨어지면 죽어요 그래도 여기는 지금 이제 시간은 멈춘 상태로 하기 때문에 그치 여기는 이제 슈퍼소닉 이상부터 올 수 있는데 날라다녀야 되거든요 노말랜딩이면 여기를 못하여 슈퍼엔딩 하이퍼엔딩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운석을 부딪히면 속도가 내려지겠죠 그리고 하이퍼소닉이긴 한데 저 미사일을 맞으면 저는 일시적으로 방향을 못 움직여 일시적으로 방향을 못 움직여 이제 이 앞으로 가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갖다가 맞춰야되요 하나 총 여덟대를 맞춰야되거든 오케이 됐어요 당연한 얘기했지만 링이 당기면 죽어요 링이 당기면 떨어져서 죽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점프 버튼을 누르면 속도가 세지거든요 저 타이밍을 잘 조절을 해서 때리면 돼요 즉 위로가면 폭탄이 있고 이 밑으로 가면 이 밑으로 가면 이런 폭탄이 있어 그래서 사실 여기가 제일 좋아 하니 이 가운데 자리가 제일 좋아 네 엔딩 봤구요 이브금이 제일 좋아 역시 나는 이거는 스피드런을 하면 안 돼 이것만 벌써 실시간 14분이야 이것만 벌써 실시간 14분이야 이 밑으로 가면 이 밑으로 가면 만약에 턴사람은 볶음면인가 틈새라면 볶음면이나 같애요 졸라게 맺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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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끝나네요. 너클즈는 이거보다 좀 더 빠르기는 하는데 좀 어려워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엔딩을 봤기 때문에 다시 이걸 하면 여기 이렇게 클리어가 인증이 되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스팀에서 세가 메가드라이브 클래식 해가지고 아예 이제 이 고전게임 모음들을 여기다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뭐즈는 뭘까?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세가 메가드라이브 클래식 이거는 스팀에서 그 이 소닉 세가 메가드라이브 시리즈 뭐 이런 거를 하나라도 구매를 해서 갖고 있으면 여기서 들어올 수 있어요. 엑스트라. 아, 이거는 뭐له? 아, toplone please é persevered. 아, meanwhile. 뭐지? 소닉 컬렉션. 링 500개 모으기? 응. 이거는 그 에메랄드 힐존 그 아마 라이브 5개로 끝내기? 소닉 1에서 케이오스 에메랄드 뭐 6개 모으기 뭐 이런 업적들이 있나보네. 어... 미러모드로 1분 안에 끝내기? 저걸 어떻게 해? 뭐 안해요. 네. 뭐 이런거 있고 뭐 크레딧? 됐구요. 어쨌든 이 스팀으로 인해서 약간 이런것도 설정할 수 있어요. 60Hz 퀄리티 판타스틱. Vsync 를 끄니까 조금 잘 되더라구요. 음... 어쨌든. 그리고... 타임 오브 데이. 타임 오브 데이는 뭘까? 아... 오늘은 타임? 음... 헉! 타임 오브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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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팀에서 돌아가게 이렇게 해 줬더라구요 그래서 그 스팀에서 돌아가게끔 이걸 했다 근데 이제 예전에 그 뭐냐 그 예전에 이제 그 뭐냐 예전에 그런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니 그 옛날에 그 이제 메가 드라이브 클래식 거기서 있었던 그 각종 버그들이 여기서 먹히는지는 모르겠어요 스팀 모드에서는 먹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독화 여기까지